냉동실에 잠깐 넣어둡니다. 이 상태 그대로 냉동실에 잠깐 넣어줄게. 난 이제 벌써부터 느끼면 망했어. 뒤집을 수가 없어. 와 진짜 난리 났다 진짜. 안 돼. 아니 여기 붙어있으라니까. 아 일단 꺼내낸 볼게. 난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거든. 와 근데 좀 맛있어 보이는데. 안녕하세요 다크쉽입니다. 네 오늘도 망했습니다. 어 근데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아직 안 망했어. 아직 안 망했어. 조금만 기다려. 대충 맛있지 않을까?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? 일단 베이컨. 와 이건 맛있겠는데?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완전 맛있어. 실수로 탄생한 요리 치고 너무 맛있는데? 치즈랑 베이컨 이 조합은 그냥 뭐. 와 이거 봐. 실패한 요리 치고 맛있는 게 아니라. 그냥 이 자체로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. 그렇다고 따라하지는 마. 그렇다고 따라하지는 마.